다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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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된장 위에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어 얘 얘 얘 다 넣고 고등어 있잖아 고등어? 어 그거 넣고 잠깐만 다진 마늘 귀엽다 이거 보니까 귀엽다 이거 그냥 고등어 넣고 닦지 어 어 다 넣어 다 넣어 오케이 양배추랑 대파랑 다 넣어 다 넣어 어차피 양배추는 그거 좀 잘 익어야 되니까 파도 넣고 형 나 근데 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넣어? 어 넣어 어차피 그래서 크게 썰었어 너 안 먹게 그 삼겹살 다 익었는지 봐봐 다 익었어 그래? 어 먹어봐 내가 먹어볼게 너 그거 내려가야지 삼겹살 그 기름 있잖아 아 삼겹살 기름 그 떡볶이 거기다 좀 부어라 오케이 어 현지 진짜 잘생겼다 네 어 현지 진짜 잘생겼다 네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하 나 왔다 나 왔다 오케이 서 실험 왔어요 네 서 실험 내려가세요 그 손 씻으면서 엉덩이로 이름 써요 2배속으로 해주세요 네 형 거기다 트월키 한 번 해주자 아 싫어요 잠깐만 트월키 한 건 인서트 잡은 건 아니지 잡혔어요 아 이거 안 익은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더 구워요 나 먹어볼게 아니면 이제 서창민 씨 네 요리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있는 거 재료 그냥 생으로 다 드세요 아 뭐 시켜봐요 빨리 아 그래요 맛살을 좀 먹기 좋게 잘 잘라놔요 맛살을 먹기 좋게 잘라놔? 네 형 그럼 반으로만 다르자 세로로 어 반 하나씩 잡고 쭉 이렇게 옆으로 당겨 그래 길게 어 가운데만 가운데 잡아서 쭉 오케이 쭉 어 아 아 잘한다 오케이 하나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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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나 둘 셋 자 자 자 세리머니 세리머니 اخ nee 찬이 형 어 제가 양파를 못 썰었거든요 아까 양파 반만 썰어서 넣을까요? 이거 손ûl 어떻게 해줄까 형이 형 통째로 넣어도 돼요 하하하 통째로 넣으라고? 아 잘한다, 잘한다. 좋네, 좋네. 반만 있으면 돼요? 네, 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이 1.2L짜리니까 그 딱 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반 넣으면 돼? 어 됐어요. 괜찮아? 마음에 들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고맨. 김밥이 시간이 없는데? 어 뭐야, 여기 돌리고 있는데 애들? 그냥 빼버려요, 그냥. 아 그냥 빼버려? 취소한 거 빼버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취소한 거 빼버려, 취소한 거 빼버려. 그리고 그 밥은 그대로 건네줘요, 장민이한테. 너희 거 다 됐다. 너희들이 다 찍게. 저거 입네. 떡 하나하나 손으로 건지면 돼. 하나하나? 너희 거 다 됐다. 너희들이 다 찍게. 떡도 다 흘릴 것 같은데. 떡 제가 넣을게요. 떡, 떡 내가 넣을게. 어, 넣어, 넣어, 넣어. 너가 넣어. 전 여기 정리할게요. 아니, 너희가 편하게 할 수 있게 여기 좀 정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끄집어 가자. 자, 우리 턴에서 모든 걸 끝내놓는다. 밥 다 됐냐? 어, 밥 다 됐거든. 야, 다 밥을 때려놓고. 야, 맛있겠네. 한국은 밥시 많이 가. 참기름 한 바퀴 돌리고. 돌리고. 그다음에 맛소금 새 꼬집. 그다음에 참깨도 한 바퀴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짱. 참기름, 누지 많이 넣었는데? 아니, 그 정도 다... 뭐, 고소할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은 거지. 맛소금 새 꼬집 넣으면 됐고요. 밥 냄새가 아주 그냥. 와, 오케이. 자, 재료. 우리 재료 뭐 있냐? 재료동, 맞아. 라이치아 있고, 명란젓 있고, 파인애플 있고, 고추냉이 있고. 승민아, 차라리 스팸을 먼저 잘라놓고 끓는 게 더 좋지, 아닐까? 그, 그, 그 김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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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되네, 옳지. 당근이 없어. 그래. 오, 야,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이해나. 야, 이해나! 이해나! 밥에다가 뭐 양념하라고 써있어? 참기름이랑 맛소금이랑 참깨인데 참깨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형, 뜨거워? 아니, 소림사가 된 기분이야, 기분 좋아. 자, 일단은 야, 버섯 구워, 버섯, 버섯, 버섯. 버섯, 버섯, 버섯. 버섯 구워? 버섯 구워. 여보. 팽이버섯, 아까 그 떡볶이 소스처럼 해갖고 거기다 그냥 확 볶아버리자. 어, 했어? 그래, 해. 형, 그러면 팽이버섯 좀 남겨갔다가 그걸로 팽이치기 하자. 뭐라고? 아니야. 뭔지 모르는 걸로 해줘. 하나, 스팸도 구워줘. 어. 와, 그냥 그거 스팸이랑 버섯 맛있겠다. 야, 시리얼 넣는다.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넣어도. 야, 빼빼로가 갈 건이야. 어, 괜찮아, 빼빼로 넣는다. 와, 버섯 진짜 레전드다. 아, 우리 퀴치기 한다고 하러 오려고 하고. 야, 버섯 너무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지? 와, 명란 듯 진짜 맛있겠다. 대체 안 맛있을 것 같은 건 뭐야? 레시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버섯 뭐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니, 우리가 구워놓은 걸 니네가 먹으면 어떡하니? 야! 야! 반대편 팀 삼겹살 맛있어 보이는데 그거 좀 훔쳐서 넣읍시다. 아, 그래? 그거는 우리 릭스가 잘해. 잠깐만. 진짜로? 어, 그냥. 어, 진짜로? 야, 우리 막내 온 탑이 해도 된다 했어. 그냥 갖고 와보라, 그냥. 막내 온 탑이 해도 된다 했어. 아우, 크리스. 잠깐만. 릭스야, 시원하게 하고 그 이현이가 시켰다고 해. 닦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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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았어. 닦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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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았어. 야, 이거 잘라줘? 어, 뭐야, 삼겹살 구했어? 어. 너가, 너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 야, 근데 옆에 애들 우리 거 삼겹살 뺏어간 거 알아?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날치알 뺏고 있어, 걱정하지 마. 헤이! 날치알. 아이, 형 수진 타산이 너무 안 맞잖아. 야! 날치, 너 장사하면 안 된다. 수진 타산이 너무 안 맞잖아. 그럼, 그럼. 그럼, 그냥 날치알이 넣어보자고. 근데 너 기분이 나쁜데, 내가? 진짜, 너 보인 거야. 내가 이렇게 뭐야? 가져가는 적 없어.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ja, 김치찜에다가 넣어? 던져 넣어. 그냥, 밑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뿌리는데 뭐 하면 돼? 떡볶이는 됐어? 아, 떡볶이 됐겠지 뭐. 형 형, 형 떡볶이 국물도 하나도 다 탔어. 어? 와! 와! 끝났다. 떡볶이가 국물도 하나 없이 다 탔다고 합니다. 떡볶이가 있었는데? 형 떡볶이 다 탔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떡볶이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다 볼 수 있지. 내 소중한 떡볶이. 소외 당할 때부터 알아봤어. 떡볶이. 야 포기하지 마. 떡볶이는 숯향 나고 맛있어 보여. 괜찮아. 원래 떡볶이. 불향 떡볶이 있어. 불향 떡볶이. 그래. 이 정도에서 생각해보자. 그래. 너무 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태나. 파인애플. 파인애플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김밥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파인애플 하나 굽는데 되게 멋있게 굽는다. 야 파인애플. 맛있을 줄 모르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나쁘지 않은데? 조합이 나쁘지 않아. 말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네. 오케이. 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닌가? 이거 우리 엄마한테 빼줬단 말이야. 김밥에 단면을 잘라볼게요. 야 잘리지도 않아. 스키지 꼬집. 그래 내가 다녀올게. 이엔아 김밥 썰면 이제 끝이거든.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예쁘게 잘라줘. 나 근데 커팅 잘 못하긴 하는데. 어? 어? 어때 이엔아? 진짜 맛있는데 형? 야 됐다. 맛있다고? 아 야 그러면 됐어. 우리의 팀워크이. 우리가 이렇게 팀워크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MBTI가 다 J이기 때문이야. 아 그러네. 여기서 또 가몰입하게 되네. 피. 나도 피. 아 죽은데. 어떻게 야 플레이팅으로 시리얼 좀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바삭바삭하고 좋지 뭐. 야 뭐야? 빼빼로 좀 올릴게 여기다. 야 거기 우유 부으면 딱이 좋다. 싫어. 위에 고추냉이도 좀 올려줘. 고추냉이를 저기 접시 모서리에다 좀 발라놔요. 어 됐어 됐어 잘했어. 음식에 정답은 없다 얘들아. 야 음식은 주관적인 거야. 단지 그렇게 만들면 미슐랭에 못 갈 뿐이지? 미슐랭 아니고 점포도 못 내 형. 원래 음식은 눈으로 먹는 거야 눈으로. 제가 잘 해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생각보다 잘. 다음에 댕경스쿨을 하면 찬이 형이랑 예니 불러야겠다. 야 잔깨만 조금 뿌려줘. 아 잔깨? 아 조금.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찬이 형처럼 찬이 형처럼. 아 넣어봐 넣어봐. 어때 어때? 형. 맛이 어떠나? 진짜 멍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멍. 멍 멍. 예아 굿맨. 스키즈 코드. 어쿠 형 내 목소리 들려? 맛있겠다 제가 오늘은 일단은... 김치대 30인분이랑 와 진짜 보기 싫다 씁니다 김밥 5인분을 함께 먹어볼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많이 받으세요 왜 삼겹살부터 먹어야 김치부터 먹어주세요 김치부터 먹어야죠 김치찜이니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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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지양값 있죠 지양값? 그러니까 어떠냐! 와... 다음은 고기를 먹어볼게요. 김밥! 야! 야! 와! 다 뜯었어! 안녕 여러분! 저 BJ 은퇴할게요. 시청자 다 떠나가겠다! 원래 이렇게 유튜브는 어그로 끌어주고 해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김밥! 김밥! 포커스 잡아줘요, 포커스! 포커스 잡아줘요, 포커스! 우와, 다 터졌어! 댓글창, 댓글창! 와, 충무김밥이에요. 이거 충무김밥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갑박한 세상을 살면서 터진 속을 대변해주고 있는 김밥이에요. 속 터진 김밥! 맛도 한번 속이 터질지 한번 먹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냄새 좋은데? 맛을 터팅으로 표현해주세요. 물결처럼 흘러가다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엄청 큰 산을 만났어. 엄청 큰 파도를 만났어요. 그거 파도를 때렸어. 파도를 칼로 베었어요. 뭔 맛이야, 그래도? 짜죠. 야, 맛있어, 근데? 형, 빼빼로 한 입 먹어주세요, 빼빼로. 빼빼로 게임 하듯이! 여기요, 빼빼로야, 빼빼로! 야, 빼빼로! 리노 씨! 야! 야, 빼빼로 먹으라고! 리노 씨! 옆에 승민이랑 빼빼로 게임해주세요. 아, 빼빼로요? 빼빼로 게임이요? 승민아 거절하면 돼, 거절하면 돼. 그치, 그치? 거절해, 거절해. 승민아 거절해. 거절 안 돼요, 거절 안 돼요. 김밥 두 개씩 먹어주세요. 와, 찍어서 먹는 거 봐. 뭐 시키지를 못하겠다, 그냥 먹고. 승민이 먹방 자주 해야 되겠다. 맛 표현해주세요, 몸으로 맛 표현해주세요. 승민아 음식의 재료들 어때? 재료들의 맛 어때? 김밥?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어. 와, 저거 너무 맛있겠는데? 와, 킹고요. 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입니다. 아, 그래, 이현아 안녕.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고추냉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맵네요. 김치 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떡볶이 하나 먹어볼게요. 와, 저거 두툼한 거 먹는다고. 와...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뭐? 와, 뭐야? 너무 맛있는데? 맛이 어때요? 맛이에요? 설명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고등어 맛도 나고 와... 고기의 맛도 납니다. 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거. 승민이 형, 그 김밥을 김치찡에 찍어서 먹어줄 수 있을까요? 좋아!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행복해. 내가 시켜먹는 배달 김치찜도 훨씬 맛있어.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인가? 여러분, 영상 보시기에 구독, 좋아요, 놀려주세요. 이거 잘한다. 안녕. 고무상감 먹어주세요. 먹을 걸 먹어야죠. 자, 일단 떡볶이 하나 먹어볼게요. 떡볶이 가로로 입에 넣어주세요, 가로로. 가로는 쉽지. 세로로 해야 쉽지, 어렵지. 세로가 뭐요? 아, 세로로 해야겠다. 자, 그럼 이번에 세로로 먹어주세요. 세로로?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 이번엔 가로로 먹어주세요,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 서서, 서서, 서서.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떡볶이, 떡볶이, 세로로. 바로. 세로로, 세로로, 세로로. 세로로, 세로로. 앉자. 일어나. 앉아. 일어나. 옆 사람한테 우리가 만든 김밥 먹여줘요. 고등어 먹여줘? 고기 먹여줘? 고등어, 내가 먹으러 왔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랑 시비 붙으세요. 옆 사람한테 손 키스 날려요. 손 키스. 그리고요? 욕 드세요. 욕 먹으려고요? 이제 욕 먹으면 돼요, 이현이한테. 아, 너무 맛있겠다. 방송이라서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요. 김치찜에 물 좀 부어 줄 수 있어요? 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마신 물을 김치찜에 조금 부어 주세요. 아, 물에, 아 물에 넣으세요.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맛있게 먹어야 돼요 사랑스럽게 현진 씨 떡볶이 매우니까 잠깐 현진 씨 현진 씨 물에 헹궈 먹어요 물에 헹궈 드세요 아 물? 현진 씨 물 마시는 척하다가 내려놓으세요 아 나 코으로 물나는 뻔했어 제가 먹도 남은 김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 물에다 여보세요 아 저 찬스 한번 써도 돼요 찬스? 무슨 찬스요? 그 옆에 거 하나 먹기 찬스 없었어요? 없어요 현진 씨 네 그 빼빼로 하나 남겨두고 저 올라가면 이따 빼빼로 게임 같이 해요 이거에다가 김치를 딱 오우 삼겹살이 와 장난 아닌데?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어떻게 저래? 오우 아 잘 먹네 이거 이거 이거야 와 식단 처리할 수도 있다 찬스 형 진짜 먹어봐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다 먹어도 돼 고기 내가 다 먹을까? 아니야 gusta 고기 여기 있지? 고기야 고기야 어 여기 있네 저기 아니야 고기야bing 한영이 함께 할래? 아니면 나랑 함께 할래? 넌 뭐하냐? 현진이? 현진이랑 함께할래? 나랑 함께한다고? 나 김치 먹을래요 김치? 아 네 김치먹어 스키즈 코드 안녕하세요 왜 왜? 그 의자를 잠시만 빼주세요 옆으로 스쿼트할게요 스쿼트 자세로 먹을게요 야 힘들다 손가락 내려놓으세요 아 양심 없이 양심 없이 양심 없이 양성하네 이거 이 사람 안 봐 고 끌 거야? 어 오케이 매워? 숨 쉬어 숨 쉬어 오늘 방송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이 키즈의 방찬입니다 먹방 보고 있어요 매듭 춤춰주세요 저 뭐부터 먹을까요? 먹지 마세요 죽는다 죽어 죽어 뭐도 먹을까요? 네 그냥 그대로 입에 넣어주세요 야 현진아 여기 빼빼로 남았다 이리 와 빨리 와 이거 좀 먹어 빨리 와 이리 좀 하게 어 그거 찬이 형이랑 같이 해 찬이 형 빼빼로 게임 같이 해줘요 찬이 형이랑 한 번 해 찬이 형이랑 어 해 빨리 샴푸여 빼빼로 게임 해야 돼 우리 그래 와 이게 뭐야 썸네일 잡을게 썸네일 야 썸네일도 잡고 나 찬이 형 푹 잡을게 몇 살 잡으면 안 되냐? 옆에 푹 잡잖아 오케이 야 누가 가? 둘 다 같이 가요 서로 가 야 이거 지금 야 두 손으로 두 손 갈게 오케이 가만있어 내가 같이 가 으흡 으흡 너무 재밌어요 방송 와 응 찍어주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으아 으아 아 좋았다 좋았다 형 스키즈코드 하나 둘 셋 야 들었다 질문에 치는 거 늘었어 저희가 드디어 엄청난 한식 대결을 걸치고 정말 박빙의 대결이었죠? 아니요 아니요. 엄청나기만 했습니다. 엄청나기만 했어요. 엄청나게 멋진 두 팀의 음식에 대한 노보에 일단 박수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많은 그전에 저희가 또 빼빼로 게임을 했더라고요. 빼빼로 게임은 속 한 번 물어볼게요. 가까이 갈수록 숨결이 느껴지니까 그게 조금.. 왜 부끄러운 거를 해? 아니 숨결이.. 현진이랑 앞으로 빼빼로 게임 할 때는 나 제 숨결은 생각 안 하지.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이제 그러면 누가 더 맛있었나 누가 더 맛없었나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승자에게 딱발맞는 거죠. 가끔히! 어? 이거 어때요? 진 사람이 승자를 때리는 거야. 진 사람이 승자를 때리는 거야. 왜 변경해야지? 아니 뭐.. 그냥 게임이잖아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긴 사람이 승자를 때리러 갑시다. 그래요. 이긴 사람이 승자를 때리는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말 박빙의 결과였지만 또 이렇게 만든 기분이 좀 나쁘네요. 보람이 들잖아요. 보람이 차지 않아요. 보람이 차지 않아요. 서창기 서창기 레츠고! 야 이거 진짜재밋다잕있다 황황황 merging과fen 가위바위보 уб 났습니다 창akes 씨 혹시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되고vit hein 아 왜 불길한 예감은 날 떠나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둘이 등을 돌려주세요 말 다음날 너무 재밌어 등을 맞대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등을 맞대니까 괜히 설레네 설레는 키차이 아 반들반들하네 이마가 오늘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두 손 올리고 하나 빼기로 할게요 좋아 좋아 안 내밀진다 가위바위보 자 갈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과연 과연 하나 빼기 우와 으아아아아아 돌아 봐 돌아 돌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야 우리 앉자 야 우리 앉자 야 열로 오겠습니다. 자 열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빠주시고요. 내가 머리 잡아줄게. 야 손 잡아줘.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손 대줄게. 야 딱방을 형 왜 때릴 줄 왜 하는 거야? 오봉이 부터 맞아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 이거 안 돼 그거 안 돼. 안 그래도 바보라 쳤는데 머리 나빠져.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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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바보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냥 바보야 뭐 바보가 바보. 내가 바보. 세게 해도 돼? 세게 해야지 벌칙인데. 너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한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야 진짜 아프겠다. 좀 아프긴 한데. 아 지금 아프겠다. 인정은 괜찮아. 트레이키지에서 손가락이 제일 긴 남자. 아이엔의 딱방.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어 잔인해. 자 바로 이 녀석. 자기야. 자기야. 운동으로 다무져진 클립감. 운동으로 다무져진 클립감.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2, 1 아프겠다 마시는 거 많이 드시고 괜찮아요 사랑하는 만큼 해줬다 나 많이 사랑하는 거야 나 많이 사랑하는 만큼 했는데 나 많이 사랑하는 거야 진짜 너무 빠르게 해줬는데?